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6일엔 큰 추위 없이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수능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. 16일 충북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,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. 수능시험 퇴실 시간대인 오후에는 충북에 비가 내려 밤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수능시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